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. 자, 우리 오늘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이번 10월 학력평가 수학영역 주요문항을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선생님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. 얘들아,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야. 너무 모의고사 학력평가 결과에 1일 비하실 필요 없고요. 시간 충분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찾아와서 내가 틀린 문항들을 다시 한번 오답하고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과정이 지금은 더 중요한 거야. 우리 아직 1학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정확히 찍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메꿔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집시다. 자, 그러면 선생님하고는요. 몇 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우리 15번 문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자, 원 C가 있고요.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점 길이가 E짜리인 서로 다른 두 점 A, B가 있어요. 원 위에 있는 거죠. 이때 그 점 중에서 A, P 선분의 길이와 B, P 선분의 길이가 같고 A, Q 선분의 길이와 B, Q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P, Q에 대해서 사각형 A, P, B, Q 넓이가 2루트 2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. 자, 그러면 얘들아. 일단 내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위의 두 점이 지금 딱 보시면 하나는 A, B고 하나는 B, A야. X, Y 좌표가요. 서로 반대죠. 즉,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.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 A와 B가 있다고 하는 거지. 자, 그런데 봐봐. 이 두 점으로부터 어떤 P라는 점이요. 뭐래? AP와 BP의 길이가 같대. 또 A, Q와 B, Q가 같대. 근데 P, Q가 원 위에 있어야 돼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? 자, A, B를 연결한 이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선 위에 P와 Q가 있으면 돼. 맞죠? 얘들아.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.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요. 이 두 점을 이어준 선분의 수직 2등분선입니다. 이 수직 2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은 각 두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요. 오케이? 그래서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으면서 원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P, Q는 이렇게 원하고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주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. 자, A와 B가 애초부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A, B 선분의 수직 2등분선도 Y는 X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각형은요. 봐봐.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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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생겼고. 그치? 그리고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어때요? 당연히 수직이겠죠. 그럼 이 사각형은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?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맞지? 자, 그럼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봐봐.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. 이 원의 지름의 길이에요. 맞아. P, Q의 길이는 원의 지름의 길이야. 그럼 얼마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4가 되겠죠. 그리고 선분 A, B의 길이는 모르죠. 그럼 4 곱하기 선분 A, 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게 넓이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. 그치? 자, 그래서 요렇게, 요렇게 되고 요렇게, 요렇게 됐어? 그럼 A, B 선분의 길이는 얼마다? 루트 2가 나오네요. 근데 A, B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죠. 그럼 자, 두 X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에다가 합의 루트 씌운 게 루트 2와 같다. 네, 요렇게 되죠? 그 양면을 전개하시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와 같으니까 나눠주시면요.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얼마와 같다? 네, 1과 같다.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. 됐지?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 곱하기 B예요. 아직 A와 B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. 근데 이제 또 뭘 쓸 수 있냐면 이 점은 원위의 점이야. 그럼 A, B를요. 원방위에 대입해도 되는 거지. 그럼 원방위에 대입하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다? 4와 같다. 그럼 얘 전개하며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더한 게 4니까 4 마이너스 2AB가 얼마다? 1이다. 2AB가 얼마다? 3이다.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와 B 곱한 것만 남길 수 있죠. 그래서 A, B 곱한 것은요. 2분의 3이다.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. 됐어? 자,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. 요번에는 16번 문제로 갈게요.